10편입니다. 1번 요하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러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노래한 사람은 누구이며 누구를 피할 때 쓴 시입니까? 이 시는 다윗의 시고 압살롬을 피해서 피할 때 쓴 시입니다. 10편 3편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하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러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 시는 압살롬을 피해서 쓴 시입니다. 피할 때 쓴 시입니다. 2번 요하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 신이이다. 는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즉 3편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요하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 신이이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머리를 드신다는 말은 나의 머리를 들게 했다는 말은 내가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는 말이죠. 머리를 숙이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의기소침해 있을 때 내가 뭔가를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머리를 드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3번입니다. 3번입니다. 3번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의에 무엇을 드리고 요하를 무엇 무엇 할지어다. 의에 제사를 드리고 요하를 의지 할지어다. 2편 4편으로 갑니다. 4편 5편이죠. 4편 4편 5절입니다. 4편 1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내 의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요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요하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에 제사를 드리고 요하를 의지할지어다. 의에 제사를 드리고 요하를 의지할지어다. 자 다음 문제 10편 5편 4절에서 자유선 주는 무엇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라고 말하겠습니까? 죄악입니다. 5편 4절입니다. 1절부터 봅니다. 여하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여하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죄악입니다. 5번 문제 과로하니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여하의 말씀은 무엇이여? 흑도가니에 무엇 번 단련한 무엇 갓도다. 정답은 여하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갓도다입니다. 2편 12편 6절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하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 아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여하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꺼내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오 하미로다. 여하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하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갓도다. 여하의 말씀은 순결함이라고 했습니다. 순결하다는 말은 어떨 때 쓰는 말이죠. 순이라는 말은 pure 신선한 아주 순전한 티 하나 없이 맑은 이런 거구요. 결은 결함 할 때 결자 같은데요. 결함이 없다는 뜻이죠. 결함이 순하다. 결함이 없다. 여하의 말씀은 결함이 없이 순수하고 맑다. 끝하다. 이 순결이란 말은 하나님한테만 쓸 수 있는 말이다. 인간은 순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는 사람도 역시 순결을 지니고 있는 거죠. 순결한 게 아니고 순결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하의 말씀과 늘 동행하거나 여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순결을 지닐 수 있죠. 그러나 순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순결은 사람이 순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 이꼬로 죄기 때문에. 사람은 순결할 수 없지만 개덩어리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순결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순결이 나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슨 포장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순결은 인간의 죄를, 나의 죄가 밖으로 나와서 행동으로 결실하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제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달려난 은갓도다. 흑도가니라는 말은 요즘으로 치면 용광로를 얘기하는 건데요. 재련소 아시죠? 재련소. 쇠를 녹여서 쇠가 쇠답게 쇠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도가니 아닙니까? 그런데 일곱 번 달려난 은갓도다. 그러니까 이 은인데 어떤 은이냐. 아주 불순물이 거의 없는 99.99999%의 은. 순은. 그러니까 일곱 번을 이렇게 달려를 했다는 말은 불순물을 일곱 번 걸렀다는 얘기죠. 흑도가니, 특히 재련을 할 때 한 번 재련하기도 힘든데 용광로에서 그 쇳물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거를 흑도가니에서 퍼다가 다시 불순물을 걸르는 그 과정을 일곱 번을 했다면 그건 정말 99.99%의 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한 거죠.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입니다. 10편 13편에서 다윗은 주의 무엇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라고 권한 중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얼굴입니다. 다윗은 지금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라고 부르짖습니다. 10편 1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숨기신다. 얼굴을 안 숨기는 건 뭡니까 그럼? 관심을 갖는 거죠. 관심입니다. 관심. 얼굴이 나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나의 얘기를 듣거나 나를 향한 상대방의 관심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좀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얼굴을 어느 쪽으로 향하고 계십니까? 그 얘기죠. 7번 문제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무엇이며 무엇이 되기 때문입니까? 나의 삐과 나의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27편 1, 3절입니다. 27편 1, 3절입니다. 27편 1절부터 3절까지를 여호와는 나의 삐이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28편 2, 4절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29편 2, 4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전쟁이 일어나도 태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호가 나의 삐치며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내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건데 생명의 능력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입니다. 생명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되고요. 그 생명의 능력이 생겨야 합니다. 그 생명을 생명이게 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라는 거죠. 생명을 생명이게 할 수 있는 것. 여호라는 거죠. 생명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뭡니까? 본능이에요.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이 능력으로 변하면 여호와의 생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 여호와의 능력으로서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역시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여호와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 특히 여호를 의지하는 생명이라면 당연히 여호와의 능력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여호와의 소리가 괄호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엇 위에 계시도다. 무엇일까요?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10편 29편 3절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룹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 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많은 물 위에 계시답니다. 물이 개수로 따질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앞에 양을 많은 물 물이 한 개 두 개 이렇게 셀 수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죠. 물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물은 사람이 있는 곳이면 항상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이 물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는데 그 물, 그러니까 사람이 물이 없이는 못 사는데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그 물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물보다 더 하나님이 소중하다는 거죠. 물은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은 있어야 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감히 물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으랴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물 위에 있도다. 어느 것이 중요한 건지를 잘 알고 있는 기자입니다. 10편 30편 11절은 성전 낙성가입니다. 자위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까?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10편 30편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는데요. 1절부터 한번 11절은 표시를 해놓고 1절부터 봅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성경 구절을 많이 읽는 것은 성경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정답만 외우고 문제만 외워서 그걸 정답을 맞춰서 복사고시에 합격해야 하겠지만 그때뿐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경 구절의 흐름입니다. 성경의 흐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관통을 해야 됩니다. 하나로 관통을 해야 옆구리만 살짝 찔러도 무엇을 얘기해도 탁 튀어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절의 흐름을 간파할 수 있도록 항상 구절들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려도 이것은 꼭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시간이 따로 잡지 않으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고시를 준비할 때 이럴 때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읽어 놔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쭉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수리도 하고 그렇게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30편 여하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쁘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하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30편 주의 성도들아 여하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여하여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하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기도 얼굴이 나오죠.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그러니까 권심하는 거죠. 여하여 내가 죽게 부러짓고 왜 부러짓습니까? 얼굴을 가리셨으니까 그 가리우신 팔을 치워달라고 부러짓는 겁니다. 여하께 강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나를 살려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음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으면 진토가 되잖아요 헐기 되잖아요 헐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또 헐기 어떻게 여하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순결함 여하의 말씀의 그 순결함의 진리를 어떻게 선포하겠습니까 여하여 들으시고 지금 이 강구를 들어 달라는 거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얼굴에 가리우신 주의 그 팔을 치워주세요 내려주세요 여하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춤은 어떨 때 추는 겁니까 기쁠 때 추는 거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 배옷을 벗기고 배옷은요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두꺼운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원통하고 절통할 때 슬플 때 아플 때 뭐 그럴 때 배옷을 입는 거죠 그러니 이 말은 나의 슬픔을 벗겨 달라는 겁니다 나의 아픔을 없이 해 주세요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띠라는 말은 허리띠겠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띠는 보통 허리에 매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띠를 띠었다는 말은 우리 중심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신다 뭐 그런 얘기겠죠 성전 낙선가입니다 낙선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번 10편 32편 1절에서 허물이 사함을 받고 무엇이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까 죄가 가려진 자 죄가 가려진 자 32편 1절입니다 32편 1절 32편 1절입니다 흐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도다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순결함을 가지면 툭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툭결함을 가지면 죄가 가려진다 죄가 가려진다는 겁니다 죄가 인간에게는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다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죄를 짓습니다 죄가 내 몸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공고한 자로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허물 죄 인간에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함을 받고 허물이 있지만 사함을 받고 이 사함은 누구한테 받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받는 거죠 죄가 가려진 자 죄 누가 가려줍니까 하나님이 가려주는 거죠 그러니 허물죄는 여와로부터 사함을 받고 가려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자만이 복이 있다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왁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왁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하나님한테 정죄를 당한다는 것은 웬만해서는 이런 일이 안 생기죠 하나님은 누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죽하면 정죄를 할까요 오죽하면 마음의 간사함이 있으면 정죄를 당한다는 얘기죠 이 마음의 간사하다는 말 이 간사하다는 말을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간사하다 뭐 한마디로 뭐 뭐라고 할까요 뭐 교만하다는 말하고 제가 볼 때는 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이웃을 돌보지 않는 자 예를 들어서 마음속에는 악동만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 사는 자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인간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의 정죄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열길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자 33편에서 말하는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편 33편에서 말하는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요 한송입니다 33편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와를 절구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와를 절구하는데 누구를 보고 하는 말입니까 너희 의인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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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여기서 이 정직한 자들은 누굽니까 의인들입니다 의인들 의인들을 보고 지금 정직한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까는 간사한 자들을 하나님은 정죄한다고 그랬죠 의인들은 정직하다고 칭찬하십니다 찬송입니다 10편 34편의 표제어가 뭘까요 10편 34편의 표제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4편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표제어가 뭔지를 알 수 있겠죠 제가 가끔씩 보이죠 이게 뭐냐면 아동부교제를 만드는 중에 이거 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아동부교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책으로 이거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4월달 교제인데요 직접 저는 교제를 이렇게 다 만듭니다 만들어서 아동부 설교 때도 쓰고 공과 시간에 제가 직접 만든 교제를 아이들에게 나눠서 선생님들이 직접 가르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나면 한번 할 수 있는 하는 방법을 또 설명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다 잘 하시겠지만 ppt로 교제 만드는 방법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좋겠네요 어쨌든 34편 표제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34편이 몇 절까지 있습니까 22절까지 있네요 쭉 읽어봅시다 우리 내가 요하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요하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요하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요하께 강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지점에 요하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요하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너희는 요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예전에 제가 이 맛보아 알지어다로 설교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요하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피파여 줄일지라도 요하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요하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딸을 지어다 요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지점에 기울이시는 도다 요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 도다 의인이 부르지점에 요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란에서 건지셨도다 요하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요하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러분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의인 이꼴 고난입니다 마냥 마냥 잘나가는 사람을 부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의인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이 받는 고난은 반드시 주님께서 현지시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의 주인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고난을 주셔? 천만에요 하나님은 고난의 주인이십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필요하거든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무엇을 보호한다고 합니까? 뼈를 보호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생각나죠? 십자가에서 뼈 안 꺾였잖아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의인은 의인은 이 의인이 이 살면서 고난을 받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는 자는 반드시 누가 벌을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벌을 준다는 겁니다 그 의인의 뼈를 보호하기 때문이죠 요하께서 요하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요하의 벌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되고 돈 많이 벌고 평안하고 교회 안 나가도 잘되고 그런 벌입니다 그런 벌을 벌이에요 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축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수록 예배와 찬송과 교회와는 멀어지거든요 이 표제가 뭐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연십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막 침을 흘리고 바지를 벗고 막 미친채 하잖아요 수염에다가 침을 묻히고 그때 미친채 하면서 쫓겨나다가 지연시라고 합니다 전부 다 찬송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다 이거죠 내가 이렇게 지금은 이 상태지만 내 편은 하나님이야 뭐 아니겠습니까 자 12번까지 13번 갑니다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또 요하를 무엇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10편 37편 4절로 갑니다 37편 4절로 갑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요하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지어다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랍니다 또 요하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 때? 요하를 기뻐할 때 마음의 소원이 육적인 소원이 될 수가 없죠 요하를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은 요하를 기뻐할 때 마음의 소원을 내게 하는 겁니다 10편 40편에서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할 때 주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생각하시느니 나의 동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10편 40편으로 갑니다 10편에 17절이네요 17절 7절에 표시를 해 놓고 아! 전체 다네요 전체 다를 보겠습니다 40편 내가 요하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지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그름을 경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요하를 의지하리로다 요하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하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뭐가 셀 수 없다는 거죠?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아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권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의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절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하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하여 주의 공휴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죄악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르르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르르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거죠 내가 낙심한 이유도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많다는 겁니다 여하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상태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여하여 은총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이죠 여하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빨리 은총을 베풀어 구원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죄, 죄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내 생명, 누구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멸하려고 하는 자는 다 당연히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감히 멸할 수 있습니까? 다만 내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해, 이게 해라는 얘기는 저 하늘에 떠있는 해가 아닙니다 나의 피해,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기뻐하는 자들 내가 잘못된 것을 조소하는 자들 비웃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다 욕을 당하게 하라는 겁니다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 나오네요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오히려 나를 비웃는 자들이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하라는 겁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피파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픽합니다 그러나 나의 가난과 궁픽을 주님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겠지요 당연히 건져 주시겠지요 그런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0편 40편에서 다윗은 가난하고 궁픽할 때 주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지금 나를 생각하시는 이 나의 도움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10편 제 2권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10편 2권은 10편 42편부터 10편 72편까지를 2권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2권 10편 42 72 이 자가 세 개나 들어가네요 2권 42 72 16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무엇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무엇의 위험을 세우시고 경거에 오르소서 무엇의 오른손이 무엇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전부 다 왕입니다 왕 45편 4절 보겠습니다 45편 그러니까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껍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험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험을 세우시고 경거에 오르소서 경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험을 세우시고 경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7번입니다 10편 47편 6절에 찬송하라는 몇 번 반복됩니까? 읽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문제죠 47편 6절로 갑니다 7편 6절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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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왕을 찬송하라 몇 번입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 네 번 네 번이네요 네 번 네 번입니다 8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무엇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무엇하리로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10편 50편 15절로 갑니다 50편 15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서부터 해치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원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은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거는 심판장 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정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9번입니다 구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히리이다 라고 노래한 시와 관계에 있는 여인은 누구입니까 바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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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편 7절로 갑니다 1편 7절입니다 1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경휴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고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구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히리이다 누가 한 말입니까? 바세바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가 한 노래입니다 자 20분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더다는 시편 어디에 있습니까? 53편 3절입니다 53편을 보겠습니다 5.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정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구부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 구절이 구절을 보고 생각나는 구절이 없습니까?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생각나죠 10편 55편 22절에서 내 무엇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습니까? 심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55편 22절입니다 55편 22절입니다 55편 22절입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강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구피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시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아 싸우니 주여 그들을 미라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지인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지인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보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러지지리니 요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에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요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미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오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리로다 심을 맡기라 그랬죠 심을 맡기라 12번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엇 백성을 낮추소서 이 신은 다윗이 가드에서 누구에게 잡혔을 때 쓴 것입니까 가드에서 가드 블레셋입니다 156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리고 종일 침이 없지 않아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리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만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적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륙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꼭 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엇 백성을 낮추소서 벌레셋 사람들한테 잡혔을 때 상글입니다 23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활란 날에 피난처시미니이다 59편 16절입니다 59편 16절 65편 16절 16편 16절 15절 주는 나의 힘을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불어오리니 그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활란 날에 피난처시미니이다 빨리 넘어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로 시작하는 시편은요 62편입니다 시편 67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에 무엇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합니까? 얼굴빛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얼굴빛입니다 얼굴이 아니고 얼굴빛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6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러지즘으로 피곤하여 목이 마르고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무엇이 쇠하였다 말합니까? 눈이 쇠하였다 69편 3절요 자 27번 문제요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신약 성경 어디에서 인용한 겁니까? 요한복음 2장 17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여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요한복음 2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신약을 보네요 요한복음 2장 17절 이제 구야 끝나면 곧 신약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시편에 아하 아하 하는 자가 기록된 곳은 어디입니까? 70편입니다 아하 아하 하는 것은 70편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자세히 다룬 시편은요 78편입니다 78편을 한번 볼까요? 78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여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요하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요하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게 출애굽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측에 하나님의 애굽 땅 소안들에서 이한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어대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그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출애굽 78편입니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이 시는 이스라엘을 무슨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주의 궁중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가 기록된 것은요 10편 84편 10절입니다 10편 84편 10절입니다 먹기 말라서 물을 좀 마셨습니다 32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근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는 말씀의 10편은 누구의 시고 몇 장 몇 절입니까 이것은 모세의 시고 10편 90편 10절입니다 모세의 시고 10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근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의 시편입니다 시편 103편에서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라는 구절은 몇 절입니까 15절입니다 103편 15절입니다 34번 문제요 34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108편입니다 10편 108편입니다 35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삐치니이다 10편 119편 105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10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삐치니이다 10편 기자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무엇과 같다구요 화살과 같다 37번 문제 과라온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무엇과 같다?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 노래는 누구이십니까? 다위서이십니다 과라온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여하여 내 무엇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무엇에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십시오 141편 3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바라 요하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10편 몇편? 150편입니다 여기까지 10편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착하셨습니다 도착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